이렇게 또 하나 됐고 땡땡땡 이게 4번 저쪽에도 익숙한 모양성이 있고 많이 힘들 것 같은 부꾸부꾸도 많이 벌고 많이 벌고 문 모으는 척 한거야 가보자 기계장치성 어떻게 되려나? 또 맵 원체 어둡지 않았나 여기는? 도런 수수께끼 기계장치성 어서오세요 하고 일단 아 불 던지지마 에잇 일단 문 열고 이리 오너라 한번 해두고 저것들은 굳이 잡아야되나? 안잡아도 되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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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아우 저기다 여기 나도 아이템 좀 줄래 공 이거 공 던지면 나도 맞는거 아니었나? 튕겨가지고 내가 맞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깜짝이야 이거봐 공이 내가 맞아 어떻게 된게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쿤바 아 버섯을 먹고 맞았네 뭐 없냐? 아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거 일단 열쇠 쪼가리 하나 찾고 공 계속 들고 가야되나? 있는게 낫겠지 그래도? 어우 까붕인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지금 버섯 좀 줬으면 싶은데 안줄려나? 공 공 겁나 좋아하네 헐 헐 저기가 뭔지 알고 호우 호우 그러면 도둑이 뭐 나오냐? 아 그냥 얘네 쉽게 잡아진건가? 공갖고 비켰고 저거 또 공 아니야 저거? 오 깜짝이야 아아이 사람 놀라겠으리 저리가 들어가 빵 저기 숨어있긴하구나 터지고 있다 어우 좀 이러면 맘 좀 편하지 이렇게 해서 세개지 지금 도둑이가 뭐 없지? 공?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거?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공에다 던지면 되나? 나이스 들어가서 위로 어헝 이게 첫번째 스타고 어헝 여기 공 공 공 공 일단 공으로 먹으면 되겠지 저거는? 호우 문 다 열어나봐 뭐 없냐? 없지 여기 링은 저 뭐 이상한거 어디 축제같은데서 시장 장 열렸을 때에서 봤던 그런거 같고 어헝 여기 뭐이냐 여기 마지막이고 오른쪽에 뭐 없나? 그럼 요쪽에 문 열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을 법 하지 않나? 여기 이런 데 없어? 없으면 이거나 한번 잡아볼까? 여기 여기 또 한번 먹어보고 여기 뭐 없어? 불을 켜야 된다거나 그런건 없나? 괜히 뭐하나 놓친거같은 안좋은 리본인데 없어? 진짜 없어? 아그럼 쏙 하긴 여기 뒷부분도 맵이 있잖아 아 이번에는 바알 딱 쿵쿵 너드로 다 사라지고 없고 호우 호우 잠깐 저거 길먹었어야 됐냐 에라 모르겠다 이건 아닌거 같고 어디 또 공이 있었나? 아 맵 맵은 이쁘다 일단 해봐 여기 공있니? 아 푸럭 굴레였구나 진찰이 좀 쳐 볼걸 엔 어촤어 RET ... 왜 날지를 못하냐 먹통 하나 떠내두고 나는 그냥 사인드로 먹고 모질렛이나니까 이것도 훨씬 편하네 이러고 내려갔어 째압 어 아아아아아아아 뭐 아무튼 이런식으로 먹었다 됐어 그럼 먹었으면 됐지 뭐 아니 필요없어 이거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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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문 어디로 가야되냐 뭐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리야 나는데 버섯은 왜 이렇게 잘 주는거야 버섯 말고 좀 딴 것 좀 주면 안되나 잘 먹고 저 안쪽이구나 또 저 어디로 들어가야되니 앤마 아 여기야? 들어가봐 맞구나 바로 아멘쪽으로 갔어 맞고 여기 다시 나오고 아 또 어디 신나게 돌아다녀야되는지 알았네 여기 치면 뭐냐 아 돈이야? 필요없어 필요없어 구름 밟고 올라갔어 이제 꼴 아냐? 맞네 여기 왜 이렇게 날아다녀길래 흠 짠 아무튼 깼다 먹을거도 다 먹었어 아무튼 아 발판 없어지나 했더니 아니 발판이 없으나 했는데 구름이 나오는구나 흐으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오르긴 올랐네 근데 이정도으로 어려우면 안되는데 뒤에 분명 더 어려운게 있을텐데 흐으 몇번째었냐 이거 6번? 5번이구나 왜 6번이 6번이 여기 앞에 이것도 하고가자 이걸 해야지 까먹고 있었네 가봐 가봐 돌아온 타도! 미스터리하우스 뭐..뭐지? 이것도 앞에꺼랑 그런거인가? 어휴 스피니 짱이야 다 필요없어 돌면 알았어 다 돼 혀 히히히히히히 히히힣히히 히히힣히 아이 편해 아이 좋아 눈 하나 가져갈 수 있나? 안 가져 그러지 내 내려와 내려와 아이 좋아 세게 다음 냅다 잡으면 되는 것들인가 이번엔 다 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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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곰이랑 무서워라 난 뭐 안주나 아이템? 뭐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야 요런걸 잡아야되는거냐 아 용캣 잘 찾았다 한번에 됐지? 다 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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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정신없어 저는 돌장식 때문에 신경이 뺏기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 아 쉴 필요는 없구나 저렇게 지지거릴때도 때릴 수 있구나 스피니츠랑 막 아아아아아아 기어코한대 맞았어 아 아 아프라 두개 남았다 좀만 조심하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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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금 뻑금 원래는 이걸 밟아야겠지 후 후 아우 좋아 마지막 하나만 먹으면 된다 뭐냐 마지막은 햄버 햄버 어 아 아 아 꺄 무서워라 후우 됐다 아 쬐깐하긴 쬐깐하다 너무 2등신 아닌가 싶긴 한데 됐어 후 캐릭터빨로 어떻게 또 챙겨먹고 딱 300개 어우 기분좋아 후 됐다 가자 이제 7번 여기지 6번 6번 몇번이야 이거 6번 가자 어디 흔들흔들 유경선 아아 아아아 이번엔 저기 있구나 바람부르네 그냥 도착 일단 스타부터 후오 레라라라라 이atory 안단대 아잠깐 에잠깐 으아BLE 시작부터 일곱 여덟 왜 조그만 상태는 잘 안되는거 같지?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? 근데 왜 맞았냐? 이래? 여기서 버섯 줄려나? 버섯 줄려나? 안줘 이거를? 이걸 알아 안줘? 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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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는 내려옵자 코인 것 같은데? 응 이이이이이 벗어 아아 벗어 히이이 들어가자 이러면 넘어오고 여어기...는... 뭐야 그냥 코인 먹으라고 있는건가? 와 목숨이다 여기는... 안전장치로 있는 블록인거 같고 후! 있는거? 몰라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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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이렇게 덩덩덩덩 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...리는 없을텐데? 이런데 한번 빠져보고 이게 두번째니까 그냥 넘어와도 되겠지? 아 구름 점점 많아지는 거 같고 또 있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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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 깜짝이야 이거 직진이 좋게 되는 거냐 근데? 되겠지 되니까 이렇게 있겠지 이거 어딨는 거야 이거 다 먹었지러면? 후우 다 땡기뿌시라 조금 벗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의샤를 다 떨어트려야 될 것 같은데 빛켜라 떨어지라 이놈들 여기 뭣냐? 있지 후후후후후후후후 하하 아기 문 좋아 아기 문 좋아 축구 하자 축구 너네가 공 아싸 후우 뻥뻥차 뻥뻥차 펑펑 아 Guardian 콜 점..뎁고 조심하고 후핏 ㅇㅇ 넌 스팅으로... 안되니? 튼튼하다 요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놈 요 놈요놈요놈 일단 기울여 일단 뛰어 띠르륵 아우 그냥 빨려 들어가네 됐다 빠바밤 빠바밤 끝 클리어 스탬프가 없으니까 허전하긴 허전하네 땡땡땡 됐고 그럼 이 구형 아 마지막이구나 으흠흠흠 이거하면 그럼 다음 저쪽 열리는거겠고 뭐 빠뜨린거 없지? 진짜 없지? 이런데 괜히 한번 둘러봐 어디 갑자기 뭐 있을 수도 있고 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없어보이네 저 로켓은 아마 돌아가는거겠지? 열어 쓰거자 빠강 아 파란 용암이구나 어억떻게 되려나 파괴된 용암지대 에덹쫌고 그래 발판이 좀 더 으어어엉 앗 카터카살고 죽 artık 너구리 용암도 올라오고 용암이라고 해야되나 ee 미트소스 같은 등을 해가 저저저저 오.. 하고 싶은데 야오 타임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누가 봐도 들어갈 타임이었는데 지금 가면 몰랐을까 에에에에 이렇게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허허 벌판인가 했더만은 아니나 다를까 빈공강 채워주시러 오시네다 여기 뭐 없어? 여기 넘어가야 되는거야? 아 이쁘다 버블 지나갑시다 여기 스타 어디 없니? 없어 진짜? 저기 있네 토관으로 보이는 거 옆에 그 말고는 없어 보이지? 지나가자 그럼 야아 이번에는 띄엄띄엄 있구나 커브 구간 위주로 해서 올라와봐 그래도 올라오는 거는 에이 솔직하게 올라오니까 아 망할 친구 한번 쉬어 천천히 가자 대각선으로 이동하는게 나으려나? 모르겠다 후 후 후 어 거리감각 정말 저기 한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? 넘어가고 싶은데 아마 저기서 아이템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그런건 없었고 그냥 코인만 주냐 에이 저기에 가면 그래도 좀 줄까? 헉 헉 후 그런거 없고 세이브도 한번 찍고 세이브 찍었으면 됐지 뭐 이러면 벗어 다녀 길을 저런식으로 막아둔 것처럼 해놨구나 넘어가 넘어가 오 오 비켜 기다려 기다려 급하게 하지 말고 봐가면서 가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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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저저 뒤에꺼 때문에 헷갈려죽겠네 후 결국 또 맞았어 저쪽 너구리가 있었어야지 대일거리였을텐데 로즐리라는 그런거 몰라요 아니다 구르기로 했어도 악구르기로 했어도 대일거리로 보이긴 하네 됐어 에휴 아 불안한데 아닌가 발판인가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그런거 없는거지 으흥 으흥 친절하게 됐어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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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 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한번에 뛰어 넘어였냐 욕심부겨서 뭐 잘 뛰긴 했는데 내가 방향감각이 이상해서 벽에 박아서 그런거였지 참 에이 열어고 열어고 짠 으흥 좀 이렇게 흐어어 어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것도 뭐 로켓 깎아내기 좋게 생겨먹었고 뭐 많다 이쪽 몇개 있는거야? 맵을 한번 보자 와우 12개나 있네 여기도 스탬프 있냐 없냐 아 여기도 없구나 아 이렇게 미리 봐둬야겠다 오케이 12개 일단 뭐 시간이 적당한거 같으니까 아마 여기도 앞에 있던 월드맵들 변형시켜서 좀 더 어렵게 만든 그런거지 않을까 싶은데 음 시간이 적당한거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여기 플라워라고 하면 되지 플라워 월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